나는 이게 한 번만 더 먹는데 여기 앉아요? 여기서 안 먹어요? 오 좋아 간다? 이거 좀 치워야겠다 이뻐 이뻐 근데 그 마중이야 오 이뻐 한 번만 살짝 내려주세요 나 이빨 화이팅을 안했는데 오 이뻐 괜찮다 돌려 돌려 몸을 돌려 그렇지 좋아 좋아 아 진짜 머리 만지는 거 좋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져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난 사랑이다 난 사랑이다 아 난 사랑이다 난 사랑이다 아 난 사랑이다 얼굴 너무 빨려졌는데 하하하하 여기 왜 못 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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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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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눈을 많이 늘어서 묻고 눈 감상하고 머리 표정 잘ordinate 먼저 서서지穿달라고 생각해 하늘을 보지마시구요 네 모습 많이 나요 앞에 보세요 진짜 손에 간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요 배꼽까지 나온 거 알죠? 여기까지 나와서 머리랑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이런 게 근데 그림자가 많이 나왔대요 안녕하세요 태광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 눌렀다 아 이게 뭐가 괜찮아 완전 왜? 화가 났구만 집회장이 왜? 아 제가 좀 웃을게요 좀 너무 안 웃었다 잘 찍고 계신가요? 네 오늘 제 모습이 어떤가요? 아 꽃이 예뻐요? 눈 크게 뜨시네요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ㅎ defeated 신나게 Hoe 밤, Como 해 Karen 제 чем이나 이 점에서 엿